안녕하세요 고답알입니다. 지금부터 6월 15일 일요일 게임중개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동안 E3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게임중개소 평상시 패턴에서 벗어나 E3에서 나왔던 소식들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알려드릴 수 있는 소식들만 정리해가지고 한번 다루어 볼텐데요. 저에게 궁금한 상의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 때문에 고답암88고바인심의.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저희 트위터 계정인 고답애비짐으로 트위스트를 알려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의 귀를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주 게임중개소 E3 특집으로서 어떤 소식들을 다루게 될지 알려드릴텐데요. 이번주 동안 저의 채널 활동량 생방송 또한 없었고 평상시보다 저조했던거를 지금 눈치채셨다면 그게 다 E3에서 나오는 모든 게임 소식들을 제가 알아간다고 시간을 소비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제가 알게 된거 다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게임중개소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간결하게 지금 정리를 해서 전달해드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2시간 3시간을 넘겨버리는거는 너무나도 쉽게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간추려서 전달해드리려고 할텐데요. 제가 일반적인 그냥 게이머라는거 어떤 게임 언론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E3에 직접 제가 갔던 것은 더욱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그냥 검색하시면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일테고 그뿐만이 아니라 PC 게임 채널이라는거를 생각하신다면은 PC가 연관될 일이 없는 물론 PC로 출시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게임들에 대해서도 제가 PC와 좀 연관성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진 게임들에 대해서 몇가지 다루긴 할텐데 총체적으로 그냥 콘솔 독점 출시 게임이다 라는 경우에는 대체로 제가 다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간결한 게임 소식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릴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게임 중개소는 제가 E3 이번 4일간 진행이 되면서 기자회견들 다 받고 그 다음에 게임에 대한 영상들 나오는거 다는 아니지만 너무나 많아가지고 웬만한거 다 보려고 했고 특히나 PC게임들 PC로 출시된다고 하는 게임들의 경우 더욱더 그런것들을 다 접하면서 제가 그냥 가졌던 생각들 어 이 게임 좋다 나쁘다 이러한 저의 평가들 그리고 남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하더라 뭐 이런거 들은거에 대해서도 좀 정리한거 알려드리려고 할거고 이번 2014년 E3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그냥 하염없이 쭉 얘기하는 그런 편으로써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4일간 들려왔던 다양한 E3의 게임 소식들 중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느꼈던 소식 두가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첫번째는 헤일로 더 마스터 칩 컬렉션에 대한 얘기였고 두번째는 킹덤 언더 파이어 2였습니다. 먼저 헤일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은 이에 대해서 당연히 공개가 되었을 때 제가 PC로 이게 넘어올거다라고 그렇게까지 기대를 했던건 아닙니다. 하지만 PC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작년이었나 올해 초였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PC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잊고 있었다. 그 당시에 제가 게임중개소에서 한번 언급해드렸던 인터뷰인데 스팀이 PC의 시장을 PC 게임 시장을 다시 이제는 활성화시켰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자니 우리 좀 배가 아프다. 글자 사이사이에 숨어든 의미를 끄집어냈었던건데 배가 아프다. 다시 한번 더 그쪽에 주력을 할거다라는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PC 잊지 않았다. PC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의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팀에서도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좀 확인시켜준, 재확인시켜주는 모습들이 보였는데요. 에이즈 오브 엠파이어스 2가 고일 HD 어디션으로 판매되었고 에이즈 오브 미셜러지 또한 판매되었고 며칠 전에는 라이즈 오브 네이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게임이죠. 또한 이제 스팀에서 판매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고전 작품들에 대해서 다시 PC로 PC로 넘어오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이 앞으로 만들 게임들에 대해서도 PC라는 플랫폼을 신경 써주겠거니 라고 기대를 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만들어 주었었는데요. 마스터 칩 컬렉션 자체가 헤일로가 워낙에 엑스박스와 붙어있는 타이틀이다 보니까 일단 독점 타이틀이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지라도 한정된 독점 타이틀이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도 있고 더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마스터 칩 컬렉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사실 콘솔에만 출시를 하고 있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많은 노력을 들인 어떤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헤일로 마스터 칩 컬렉션이 뭐냐면 1부터 4까지 지금까지 출시된 모든 헤일로 게임을 하나의 그냥 게임으로써 하나의 패키지 타이틀 안에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게임을 실행시키면 헤일로 1, 2, 3, 4가 그냥 딱 정렬되어 있어가지고 1 바로 거기서 들어가고 2 들어가고 그게 어느 정도로 이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냐면 헤일로의 판권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헤일로라는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343 인더스트리어즈가 헤일로 4를 만들어낸 엔진을 통해가지고 헤일로 1부터 3까지 모두 다 리메이크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엔진으로 다 통합시켜서 더 이제는 매끄럽고 좋아보이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뭐 그러면서도 이제 헤일로 1이나 2 같은 경우 1, 2에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의 그래픽으로도 여전히 플레이할 수 있게 해놨다고 하고요. 좀 더 깔끔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고해상도로 변화시킨 게 두 가지죠. 기존의 그래픽을 고해상도로 그냥 리메이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엔진으로 또다시 리메이크한 걸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해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캠페인이 전체적으로 그런진 몰라도 멀티플레이는 그렇다라고 확인을 했었고 어느 정도로 이게 붙어있냐면은 헤일로 1의 10탄 캠페인에서 스토리 모드에서 10탄을 플레이하다가 헤일로 2의 5탄을 플레이하러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멀티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헤일로의 1에 있었던 멀티플레이 맵 중에서 두 가지를 고른 다음에 그러니까 맵을 여러 개 계속 순환시킨다고 했을 때 다섯 개의 맵을 순환시킨다고 했을 때 헤일로 1의 맵 두 가지를 집어넣고 2의 맵 하나를 집어넣고 3의 맵을 하나 집어넣고 4의 맵 하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4개의 게임에 있는 다양한 맵들을 그냥 순환하면서 멀티플레이를 즐길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지금 멀티플레이에만 그런지 싱글플레이까지 포함시킨 건지 이건 약간 헷갈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공을 들여가지고 리메이크 했다는 거 부러운 것이죠 헤일로 시리즈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게 엑스박스 1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꿈과 같은 그런 타이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헤일로 시리즈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매력적으로 처음부터 헤일로 지금 플레이한 적이 없는데 왜 다들 그렇게 좋아하지 그럼 딱 이거 하나만 사놓으면 다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거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이런 얘기들은 PC에 대해서 제가 전혀 고려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왔으면 좋았겠지만 PC에 대해서도 공개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다른 부분으로 기대를 한 게 뭐냐면 헤일로 2 Anniversary였습니다 Anniversary 2001년에 헤일로가 PC로 헤일로 컴뱃 이바브드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출시가 되었었고요 2011년에 헤일로 컴뱃 애너버스리라고 해서 그 PC 버전을 다시 출시를 했었습니다 10주년 기념 작품으로서 그런 만큼 헤일로 2가 헤일로 2가 2004년에 출시되었습니다 헤일로 2가 PC 버전이 Vista에만 지금 설치해야 되는 그 난잡했던 상황들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어쩌면 그게 2004년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헤일로 2 10주년 작품이 패키지 타이틀이 판매가 된다 했을 때 그것도 공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그게 공개된다 했을 때 PC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PC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속적으로 PC에 대해서 신경 쓴다고 했고 이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 이후에 진행되었던 인터뷰들을 보면은 기자들이 PC 중요하게 생각한다 스팀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만큼 이거 헤일로 최소한 10주년 헤일로 2 10주년은 PC로 판매할 생각이 없냐 더 나아가서 마스터칩 컬렉션 PC로 판매해가지고 PC로 헤일로 시리즈 헤일로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었던 고대했던 팬들에게 드디어 이제는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는가 언젠간 열어주지 않을 건가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PC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뻔하니 뻔한 회사들의 반응으로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예 안 한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으니 뭐 기대를 할 수 그렇게 했다가 실망만 할 수가 있고 제가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은 헤일로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를 했을 때 헤일로 2 애너버시리 PC 버전 이 정도는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헤일로 1 또한 지금 이제 디지털 유통으로 가기 전이죠 2011년도 헤일로 1 애너버시리가 나왔을 때도 사실 2011년도에도 디지털 유통이라는 게 아직까지 그 게임 산업의 어떤 핵심으로 자리 잡던 시기가 아니죠 2014년 지금에는 디지털 유통이 모든 게임 회사들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고 그 패키지가 물리적 패키지가 죽어나가고 있다라는 게 사실 확실해진 상황에서 물론 이제는 그 생각만큼은 아니지만은 예상만큼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디지털 유통이 대세인 거는 이미 확실해진 상황에서 그런 형식으로 다시 헤일로 1이 그리고 헤일로 2 10주년이 판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고 기대를 할 만한 근거 또한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얘기였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킹덤 언더 파이어 2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아쉬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킹덤 언더 파이어 2가 개발되고 있다는 얘기를 거의 5년 전인가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오래되었다고 지금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최소한 5년 4년에서 5년 된 것 같습니다 개발 소식이 들려왔던 게 그 다음에 1년인가 2년 전부터 온라인 게임으로서 개발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 홈페이지 또한 제가 킹덤 언더 파이어 2에 대해서 기억이 날 때마다 간간히 이제는 확인을 해 오고 있었는데 PC로 비록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게임으로 출시된다는 건 아쉬운 거지만 물론 결과물을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이라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 여러분 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온라인 게임으로서 나오고 있다는 거 1년 전 2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올해 3월달이었나 4월달이었나 필리핀 쪽에서 필리핀 쪽에서 그 오픈베타를 시작 아 클로즈 베타를 시작했었고 오늘 녹화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는 그 5월달쯤에 5월달쯤에 이제 오픈베타까지 시작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그 서버 접속을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확인했습니다 그 플레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소니의 기자회견을 그 재방송으로 보고 있으면서 이제 새벽 시간대를 넘겼기 때문에 아쉽게도 생방송을 못 봤는데 재방송을 보고 있으면서 3분의 2쯤 지나갔을 때 그 여러분이 플레이스테이션을 즐기고 계신다면 그리고 이제는 뭐 플레이스테이션을 즐기고 계신다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리투플레이 게임들 프리투플레이 게임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서 킹덤 온 더 파이어 2와 같은 프리투플레이 게임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가 갑자기 들려와가지고 이게 뭔 얘긴가 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틀어졌던 다양한 게임 영상 속에서 딱 봐도 킹덤 온 더 파이어 2 영상 게임 플레이 영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로서는 몇 년째 그냥 간간히 계속해서 PC로 비록 온라인 게임이지만 PC로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오다가 게임이 출시된다라는 딱 한정된 기한을 잡고서 언급되었던 게 콘솔 쪽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쉬움을 느꼈던 거죠 지금 이제 이후에 그 게임에 대해서 올라오는 기사들 확인해 보니까 올해 안으로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프리투플레이로 여러분 이제 킹덤 온 더 파이어 2를 즐길 수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쪽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킹덤 온 더 파이어 2가 조만간 아시아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는 유럽이랑 북미 쪽으로 약간 아메리카 쪽으로 넘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필리핀 쪽에서 먼저 서비스 했다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 사실 이건 문제가 있던 부분 절대 아니죠 헤일로와 마찬가지로 이랬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 쓸데없는 어떤 과욕으로 인해가지고 느꼈던 실망감은 아니고 그냥 좀 킹덤 온 더 파이어를 이건 항상 인정하고 이 말을 함으로써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최소한 제 개인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급하고 싶은 게 여러 번 다른 곳에 언급했지만 킹덤 온 더 파이어 1이 출시되었을 때가 98년이었나 99년이었나요 뭐 그쯤이었을 텐데 아니면 2000년대 2000년대이긴 했나 워낙 오래전이라 그때쯤이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불법 복제를 이용하다 보니까 킹덤 온 더 파이어라는 게임을 제가 불법 복제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게임입니까 근데 불법 복제로 이용했든 말든 그 게임이 완성도가 높다라는 거를 그 당시에도 느낄 수가 있었고 흠뻑 빠졌던 만큼 제 자신이 이제 나이가 들고 게임이라는 걸 살 수 있는 위치에서 그리고 사야 한다라는 위치에 서고 나서부터 어떻게든 간에 과거에 제가 불법 복제했던 게임들에 대해서 이제는 구매를 다시 하는 제가 사실 플레이하지 않을 생각이더라도 다시 구매를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은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한 예가 이제 킹덤 온 더 파이어 2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만족을 얻기 위한 거죠 이제 회사와는 달라진 지 오래됐고 이제 와서 그 회사에 돈 낸다고 해서 아무런 달라지는 거 없는데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 1이라고 일단 묻힐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분명 좋은 IP 좋은 설정 좋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킹덤 온 더 파이어라는 게임에 대해서 그 처음에 이제 콘솔로 엑스박스였을 겁니다 그냥 엑스박스에서 킹덤 온 더 파이어가 이제는 새로운 그 3인칭 액션 RTS로서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서 재탄생을 했었고 그 게임을 제가 플레이하진 못했지만은 아 PC로 왜 안 나왔나 지금 예 그런 아쉬움을 느꼈고 그러니까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건 어쩌면은 게임 자체가 아니라 킹덤 온 더 파이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일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그런 이유와 무엇이든 간에 킹덤 온 더 파이어라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 타이틀이 지속적으로 어 본래 뿌리인 PC 를 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이지만 그 배신을 당한 이후로부터 다시는 이제 돌아오 어떻게 이거 무슨 거의 그 애증관계네요 애증관계 처음에 그 관심 없다고 찾다가 관심 없다고 그 찾다가 다시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 왜 안 돌아오냐라고 혼자서 이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저의 이런 흐지부지한 비유들이나 설명 같은 건 다 제체를 두더라도 몇 년째 진행되어 오고 있던 이 킹덤 온 더 파이어 2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빠르게 지금 PC로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콘솔로부터 처음 그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약간 아쉬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어제 감정적인 선에서 많이 이제는 그치는 평가 드릴 뿐이고요 평가 드릴 뿐이고 실제로 이제는 온라인 게임으로서 PC에서 정식 출시가 되었을 때 게임이 어떤지 뭐 확인도 해봐야 되겠고 또 언제 나오는지 아직 얘기도 나오지 않았으니 먼저 이제 아시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다려야 되겠죠 이제 이상했습니다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 듣게 되었을 듣게 되었다는 게 말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E3를 통해서 제가 새롭게 기대하게 된 게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롭게 기대했다는 말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이전에 이미 이 게임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고 게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보들이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더라도 저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출시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게임들에 대해서 이번 E3를 통해 그 게임에 대한 정보들이 쭉쭉 이제는 나오다 보니까는 그 정보들을 제가 계속해서 얻다 보니까는 생각했던 것과는 제가 인식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재미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작품들을 한번 다뤄볼 텐데 첫 번째로 EVOLVE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 자체가 이 게임 자체가 이제는 텔터 럭 스튜디오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4인 코옵 아이소메트릭 그러니까 비대칭적 멀티플레이 게임으로서 조금 특이한 사항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런 비대칭적인 멀티플레이라는 게 4인 코옵이라는 거 딱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서는 레포데드 연상되면서 레포데드가 코옵을 이제는 좀 더 메카닉 면에 있어서 메카닉 면에 있어서 사람들끼리 함께 해나간다는 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적합하게 만들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랄까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멀티플레이 게임들이 어떤 팀전 같은 게 펼쳐진다 했을 때 가령 아니면 코옵 게임이라 하더라도 코옵을 할 이유를 주지 않는 멀티플레이를 같이 하는 이유를 주지 않아서 그냥 독자적으로 항상 4명이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것만 플레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아쉬움들을 항상 드러냈던 것이 레포데드가 그렇지 않았다 4명이 함께 너 부활시켜주고 몬스터 어떤 잡아야 되는 목적 같은 거 딱 지정도 해주고 해서 이제 서로 안면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대화도 못하는 사람들끼리 이제는 목적을 잡고서 함께 협동을 해나갈 수 있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식으로 해서 레포데드가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메카닉들이 다 그냥 그 뭐랄까요 끼워 맞춘듯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사실 이제는 총 쏘는 메카닉이라든가 좀비들을 쏘는 거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은 아닌데 물론 나쁜 게임이라는 평가를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아닌데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를 연상시켰기 때문에 이벌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리씩 들려올 때 음 이거 이거 나왔구나 나왔구나 하면서 그냥 어 넘기고 있었는데 이번 E3를 통해서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 봤고 이 게임을 플레이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그렇지 않구나 내가 지금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특히나 한 명이 한 명이 몬스터가 돼서 다른 사람 네 명과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그러니까는 이 게임 속에서 지니는 의미를 다시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네 명이 그 코오브로서 한 팀이 돼가지고 플레이를 한다 했을 때 레포데드가 좀 그 뭘까 캐릭터 간의 직업군이라고 해야 될지 좀 다른 점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면서 사실상 없다고 말해야 되죠 다 거기서 거기인 근데 이벌브는 각각의 플레이어가 그러니까 네 명이라는 게 어떤 직업군이든 다가 되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조건 어 사냥꾼 그러니까 헌터 그 다음에 트래퍼 그 함정을 파는 사람 그 다음에 그냥 이제는 데미지 딜러와 그 다음 메딕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나눠져 있어가지고 무조건 이 네 명이 자신의 역할을 담당해야지만은 생존할 수 있는 뭐 사실 이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실력에 따라 다른 거일 테니까 그런 식으로 각에 만들어 놔서 좀 더 유기적인 유기적인 멀티코옵이 가능해지는 협동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좀 만들어지면서 물론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해서 막 욕 들어 먹는 그런 호전적인 커뮤니티 멀티플레이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미지근하게 네 할 거 하고 내 할 거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런 네 명이 한 팀 먹고 한 명이 괴물이 돼가지고 서로 격전을 한다라 했을 때 오히려 좀 그런 경쟁적인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다라는 좀 압박감을 주는 게임플레이가 더 마음에 든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 기억나진 않아서 다가 아니라 한 가지밖에 얘를 지금 기억나는 게 없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트래퍼 같은 경우 이제 함정을 판다 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킬 중 하나가 어 방구형 지붕 그러니까 돔 이 돔을 돔을 딱 설치해가지고 그러니까 몬스터가 딱 자신이 원한 지역 내에 딱 들어왔을 때 어 방구형 돔을 방구형 지붕을 딱 설치를 해가지고 괴물이 일정한 영역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함정을 팔 수가 있습니다 함정이라고 해야 되지 그냥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해야 될지 뭐라 하든 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 역할을 해줘야만 딱 우리가 지금 괴물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시기다 라고 했을 때 딱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이제 4명이 함께 이제는 잡으려고 하는 그 외에도 이제는 독특한 메카닉들이 어 괴물이 이제는 숲속을 막 돌아다닌다 했을 때 그러니까 숲이라는 게 또한 굉장히 중요한 환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괴물이 막 돌아다닌다 했을 때 그 새 같은 게 막 날라오르는 새 소리들이 막 어느 어디서 이제 딱 들리면서 아 괴물이 거기에 지나갔다 라는 게 그 플레이어들의 미니맵 안에 딱 띵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뭐랄까요 그냥 미니맵 안에 빨간 점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제로 환경 속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어떤 변화를 통해서 괴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예 기대할 만 할 것 같고요 어 그 다음 이제 괴물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괴물을 이제는 레벨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초반에 혼자서 이제 4명을 딱 맞설려고 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리고 아무리 상대방이 실력이 없다 해도 그냥 조준하고 쏠 줄 만 안다면은 초반 몬스터의 능력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데 돌아다니면서 어 그 환경 속에 있는 야생 동물들 같은 걸 막 잡아먹고 이러면서 경험치를 쌓고 레벨업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은 그 변태 저그를 생각하신다면 되는데 변태를 해가지고 일정한 공간에 가서 무력화 되지만은 그간 잘 숨어야 되죠 좋은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딱 자신이 레벨업 할 수 있다 경험치를 모았다 하면 딱 숨은 다음에 변태를 모드로 들어가서 자신이 업그레이드할 스킬들 막 찍고 그냥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다음 단계의 괴물로서 딱 이제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생존성 게임인 거죠 생존성 게임 그것도 딱 한 판 한 판이 그냥 목숨 하나하나가 그냥 10분 만에 끝나는 일반적인 1, 2분 만에 끝나는 일반적인 그 현대 밀리터리 FPS 게임들이 아니라 거의 롤과 같이 한 판 한 판이 막 50분에서 1시간까지 갈 수 있는 그래서 코옵의 메카닉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몬스터를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그 뭘까 냉정 뭐라 사냥꾼으로서의 본능 막 이런 것을 막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냥꾼의 본능 같은 걸 막 끄집어내야 한다고 해야 될지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들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지금 다 간접적으로 제가 접한 정보들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새롭게 기대를 하게 된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으로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 워페어를 들고 싶은데요 콜 오브 듀티 게임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게 모던 워페어 1 이후로부터 더 이상 이제는 콜 오브 듀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새롭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추가되지도 않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다른 게임들 배틀필드라든가 다른 FPS를 한정해서 봤을 때도 다른 게임들이 저의 시선을 더 사로잡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던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 워페어 게임 플레이 영상 딱 보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는 제가 너무 새벽 시간대에 보고 있어서 약간 정신이 막 가서 그런지 몰라던 이 이후에도 콜 오브 듀티 어드밴스 워페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려오는 얘기들 보고 있으면은 콜 오브 듀티입니다 콜 오브 듀티인 거는 그 콜 오브 듀티 뭐랄까요 공식에서 벗어났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게임 자체가 이제는 드디어 좀 제대로 된 그래픽 멋진 그래픽을 가지게 되었고 이전에는 좀 블랙옵스가 뭐 그래픽 막 개선시켰다고 하지만은 그 PC 게임들로 치면은 벌써 한 3, 4년 전 그래픽으로 보이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런 상태에 어드밴스 워페어가 이제 그래픽적으로 향상된 거는 이제는 분명 플러스이고 게임 내에 등장하는 다양한 무기들 이거 자체를 그냥 실험하고 싶은 수류탄 하나를 던졌는데 그게 막 공중에서 날라다니다가 딱 조준을 한 다음에 상대 예 상대방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일종의 그 방어탑이라고 할지 기동성 방어탑 같은 게 딱 배치가 돼가지고 플레이어가 딱 가면은 거기에 이제는 딱 안착을 합니다 안착을 하고 물론 이 영상들 여러분이 다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나름대로 제 화면 속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직접 보고 계실 텐데 유리창 같은 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가지고 내려가면은 이제 방어가 가동됐다라는 의미로서 총알 날라오는 걸 막습니다 그 다음 자신이 이제 레이저 무기이기 때문에 그 방패 유리창 너머로 그냥 자신이 쏠 수가 있는 총알은 맞고 물리적인 것은 맞고 에너지는 통과시키는 그런 이제는 공격이 가능한 그 다음에 또 유리창을 또 위로 올려가지고 자신이 이제는 물리적인 총알 같은 것도 쏠 수 있게 만들면서 이게 그냥 다재다능하다 예 그런 표현을 쓸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아직 공개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알 수는 없고 한국이 처음에 그 스토리 모드 캠페인에서 한국에서 지금 처음인지도 모르죠 처음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캠페인 부분 내용 중에서 이제 서울에서 또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 뭐 그렇게까지 플러스는 아닙니다 굳이 뭐 외국 게임에서 한국이 드러났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특별히 막 그게 매력적인 부분으로 절대로 다가오는 건 아닌데 근데 또 이제는 마이너스가 되지도 않죠 마이너스 되지도 않고 궁금하게 만들죠 이게 북한이 쳐들어온 건가 아니면은 한국 정부가 막 돌아선 건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궁금하게 궁금증을 또 자아내기도 하고 게임 메카닉의 향상과 그래픽의 향상 그 다음에 아주 적은 양 1% 스토리에 대해서 1%도 안 될 수도 있지만은 한국을 배경을 했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접목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냥 에 또 콜 오브 듀티 나오는구나 라는 게 아니라 콜 오브 듀티 이거 좀 흥미로운데 라는 정도로 변화시켰던 거를 확인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기대하게 된 게임들 게임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한 개의 작품으로 딱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두 개를 묶었는데 Alien Isolation 그리고 The Evil Within 이 두 개의 작품 다 공포 게임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말을 해도 Alien Isolation은 Alien Franchise 내에서 지난번 가장 최근에 Colonial Marines가 워낙 안 좋았다 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걸로부터 이제는 그 이미지를 벗어나고자 실제로 자신이 상대해야 되는 적이 외계인 한 명 그 Alien 시리즈의 Alien 딱 한 마리만이 나의 적이다 라고 하는 그 One Alien One이라는 영화의 그 기본 설정을 돌아가가지고 좀 더 공포감을 자아내게 만드는 분위기가 아주 예 상막한 끔찍하게 만들어내는 식으로 갖고 그 영상들 보고 있으니까 예 제가 플레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될 건 아니지만은 제 채널 내에서 공포 게임들 간간히 다루는 걸 통해서 아시다시피 저는 그 공포 게임들을 제가 재밌어 하진 않더라도 존중을 한다 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적절한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Alien Isolation 기대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The Evil Within 괴물들의 모델들이라던가 분위기 자체가 공포 게임을 자아내게 하면서도 그냥 3인칭 슈팅 액션 게임으로서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나온 영상들이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Alien Isolation에 비해서 약간 그 공포 퍼센트가 한 1, 2% 좀 더 좀 덜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충분히 제가 이제는 언젠가는 하다가 말고 싶은 하다가 말게 될 게임으로서 이제는 한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예 게임 메카닉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깊게 나온 것들 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매지카2가 매지카2가 소니 기자회견에서 공개가 되었는데 아직 출시일 조차 나오지도 않았고 게임 플레이 실질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드러내고 있는 거 매지카1의 게임 플레이가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냥 매직 광고 내에서 트레일러 내에서 매지카1을 그냥 회상하는 장면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매지카2가 매지카1의 그 스타일을 거의 99% 차용하고 있는 건지 를 모르는 만큼 확실하게 판단 내리기 없지만 여기 새롭게 기대하게 된 게임에 집어넣기에는 그냥 매지카2의 공개 자체만으로는 충분했다라고 봤고 바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언급했습니다 언제 나오게 될지 뭐 이런 거 다 얘기들 더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사실 매지카라는 타이틀 하나 달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만들어서 나오든 간에 이제는 나중에 가서 실망하는 건 실망하는 거고 계속해서 기대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Far Cry 4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Far Cry 4에 대해서 사실 이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온 정보가 없었다라는 것 또한 그 뭐지 패키지의 표지 패키지 표지가 공개된 것 외에는 게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기대하고 말고 도차 할 게 없었지만 Far Cry 3를 플레이하고 나서 괜찮았다라는 생각 나름 재밌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을 뿐 특별히 막 정신을 빼앗을 정도로 뛰어난 작품이다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재밌었다라는 거에 그치는 거죠 물론 재밌었다라는 걸로 게임이 충분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워낙 이제 많은 게임들을 접하다 보면은 정신을 혼을 빼버린다 라는 게임들이 간혹 가다가 계속해서 플레이하는 내내 전율을 잃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재밌었다라는 거에는 괜찮지만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Far Cry 4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는 느끼는 바가 없었는데 이번에 유비소프트 기자회견과 소니 기자회견을 통해서 스토리라인들이 좀 공개되고 스토리라인의 도입부 같은 부분이 좀 이제 영상을 통해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플레이 영상 5분에서 10분 동안 쭉 이어지다 보니까는 콜 오브 듀티와 마찬가지로 이거 Far Cry 게임이다 뭐 그 이상 또 덧붙일 얘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배경 자체가 뭐 이제 보기에는 아름답다는 건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그 히말라야 산맥 쪽을 다루고 있다 히말라야 산맥 맞나? 그런 예 그쪽 그 중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산맥 쪽 아마 히말라야가 맞을 겁니다 그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지금까지 게임 속에서 많이 볼 수 없었던 그런 독특한 분위기를 띄고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산맥이라는 게 막 산속에서 그 전투가 벌어진다 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게임 플레이를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절벽에서 그냥 뛰어내린다가 일반적으로 웬만한 그 오픈 월드 게임 으로 한정하더라도 다 죽는다로 결정이 나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빠르게 이동을 하는 그리고 전투에서 도피를 하는 스토리라인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집어넣을 걸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산맥 산에서 그냥 뛰어내린다는 게 적용된다는 건 흥미로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색적인 문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다 라는 거 하나가 제가 그냥 다시 한 번 똑같은 파크라이 게임인 게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를 하고 싶게 만드는 그리고 그런 오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 만큼 또 어떤 스토리가 나오게 될지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궁금증을 자아하게 만든 파크라이 3의 악당 워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저 또한 플레이하면서 이제는 시선을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모습들이 충격적인 것과 더불어서 흥미로웠었는데 바스라는 캐릭터 에 비해서 이번에 등장한 캐릭터가 한 1분도 안되는 등장 이었지만 1분 정도밖에 안되는 등장 이었지만 음 그러니까는 어떤 캐릭터가 될지 궁금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캐릭터가 궁금해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스토리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해지게 되는 거고 뭐 이제는 더 정보가 나오게 되어야 되지만 E3를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지고 있었던 그 흐지부지가 흐지부지가 이제는 E3를 끝내고 나온 상태에서 보고 있자니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저 또한 이거는 제 기대를 완전히 깨고서 이제 지금까지 소개했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저의 정신 상태가 이 게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의식이 180도 바뀌어버린 것도 없습니다 Middle Earth Shadow of Mordor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E3 전에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 아주 간간히 들려오기도 했고 게임 플레이 게임 트레일러라고 해야 하는 게 적절할 텐데 그런 것들 또한 중간중간에 공개된 거 봐오면서 그냥 또 하나의 중간계 Middle Earth의 액션 게임이다 워낙 많이 왔었고 많이 있어 왔었고 다 이제는 저의 관심을 잡을 정도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기 때문에 중간계 Middle Earth 배틀 이름이 뭐였더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는데요 중간계를 배경으로 한 반지의 제왕 세계를 배경으로 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나쁘지도 않았지만 또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는 시간 잡아먹으면서 재밌어 할 만한 작품이었다는 걸 제외하고는 액션 게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 별로 예 그렇단 말이죠 별로 다른 액션 게임들 넘쳐나는데 시선을 사로잡지 못했던 거에 반해서 이번에 Middle Earth Shadow of Mall도 일단 제가 이제는 인식이 180도 바뀌었던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냥 또 하나의 중간계 게임이다 라는 인식에서 오 이거 대단한데 재밌는데 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 또한 수없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게임 기자분들의 인터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시스템이 그렇게 뛰어나게 하냐면 일단 그래픽 또한 그래픽적으로 매우 뛰어났다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매우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반지의 제왕 세계에서 매우 독특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액션 게임이 아닙니다 일단 액션 자체가 벌어지는 형식이 쉽게 가장 쉽게 설명할지 하면 아칸 아까 배트맨 배트맨 아칸 어사일름 아칸 나이트 그 시리즈 를 에 내 구현되어 있는 전투 시스템을 이 게임 내에서도 전투가 벌어지는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 시스템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는 시스템이고 이제 뭐 너무 그게 많이 차용돼서 질린다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도 들리지만 어쨌거나 나쁘지 않은 시스템인 건 확실한 만큼 전투가 손맛이 있을 거는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가장 지금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 네머스스 시스템입니다 E3에서 새롭게 공개된 영상을 통해 지금 제가 또 문제 일으키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고 또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게임 내에서 많은 오크 부족들이 막 있습니다 오크 부족 장들이 또 이제 여러 명들이 있고 오크 부족 2인자 부족의 2인자들 또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오크 캐릭터들이 그냥 NPC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병사로서가 아니라 NPC로서 존재합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뭐 생김새 또한 다르고 능력 또한 다 달라가지고 그런 게 이제는 막 존재하는데 저라는 그 캐릭터 제가 이제 조종하는 캐릭터는 어 오크 일단 실질적으로 오크와 싸움을 펼쳐가지고 펼치는 것 자체가 네머스스 시스템 자체를 그냥 직역하면 호적수 시스템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 A라는 오크와 제가 싸움을 펼칩니다 제가 A라는 오크로부터 집니다 지게 되면 A라는 오크가 업그레이드를 하고요 전투에서 이겼다라는 것 때문에 능력이 더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게임 속 주인공이다 보니까 물론 게임 내에 다른 설정이 있는데 제가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또 그 A라는 오크를 마주쳐서 싸우면 A라는 오크가 어? 내가 분명히 너 죽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대사들 날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를 계속해서 잡음으로써 그 오크가 능력이 향상된다고 했을 때 2인자라고 합시다 어떤 부족의 2인자라고 하면은 그 녀석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는 부족장과 직접 NPC들끼리 그 힘의 권력 싸움을 펼쳐가지고 레벨업된 A라는 오크가 원래 부족장을 이겨버리고 A라는 오크가 그 부족의 부족장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특미로운 권력 시스템이 오크 사회 내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레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레이스라는 걸 불러내가지고 오크를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치 시스템과 제가 오크 한 마리를 조종할 수 있다라는 시스템이 이제는 혼합이 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2인자로 들어가가지고 1인자를 덮어버려서 1인자가 된 다음에 그 부족을 마음대로 조종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 바로 그냥 1인자로 될 이유가 있나 1인자가 되지 못할 이유가 있던가 음 그건 잘 지금 또 기억이 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오크 사회 정치 구조에 제가 간섭을 함으로써 어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인자가 된다고 해서 뭐가 다르냐 라고 했을 때 1인자 하면은 그 부족을 직접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 부족의 부족장이 이 누구이기 때문에 B 부족과 전투를 벌이는데 제가 이제는 뭐 정치의 그 권력에 간섭을 해가지고 부족장을 갈아엎어버리고 그래서 C 부족을 공격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다 게임의 메카닉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주 예 재밌는 그 다음에 제가 뭐 부족장을 실제로 그냥 사람으로서 캐릭터로서 부족장을 잡았다 그러면 2인자가 이제는 부족장으로 전화하면서 우리 부족장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막 등등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고 영상 확인하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 쉽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들러오는 얘기들 보면 기가 막히게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E3 내에서 유일하게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하나를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말이지 이런 종류의 게임들이 많지 않죠 E3 내에서 최소한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바로 두 개의 새로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공개가 되었는데 새로운 IP 그냥 뭐 스타크래프트처럼 스타크래프트 1 스타크래프트 2 이렇게 이미 현존했던 거에 후속작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는 설정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메카닉을 가지고 있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두 개 공개되었는데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기대하게 만들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집어넣지 않았고 나머지 하나는 그레이 구입니다 그레이 구 라는 게 저는 몰랐는데 어떤 문학과는 사이파이 설정 내의 어떤 정형화된 용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미래의 나노 로봇 같은 게 무한 증식하고 모든 거를 섭취하는 나노 로봇 같은 게 어 같은 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세계가 멸망한다 만다 이러한 시스템들에 대해서 약간 세계관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레이 구 라는 게 세계의 종족이 이제 싸움을 펼치는데 일반적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과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형형 색색한 번쩍번쩍하는 그런 그래픽을 통해서 좀 나름대로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는 이 제목 게임의 제목 그레이 구 무한 증식하는 나노 로봇 이게 왜 지어져 있냐면 하나의 종족이 바로 그 나노 로봇입니다 나머지 두 개의 종족은 건물 만들어내고 병력 뽑고 이런 일반적인 방식인에 이지만은 이지만은 그레이 구 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그 종족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하나의 뭐랄까 그냥 물 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떤 덩어리 같은 걸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럼 그 덩어리가 조종해 나가면서 제가 조종하면서 주변에 있는 자원들 막 섭취를 하면서 점점 커져나가고 그걸 또 분리시키고 말 그대로 그냥 무한 증식하는 나노 로봇이다 라는 종족을 제가 플레이하면서 이제는 게임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많은 게임에 대한 정보들 접해야 되겠지만은 그 설정 하나만으로 제가 기대하게 저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새로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거 언제나 환영할 일이죠 마지막으로 새롭게 새롭게 기대하게 된 게임 The Witcher 3 Wild Hunt 입니다 Witcher 3 새롭게 기대하게 되었다고 이거는 예 조금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Witcher 1을 어 제가 아주 잠깐 플레이 했었고 전투 메카닉의 좀 어설픔 때문에 비록 스토리라인이 저희를 사로잡긴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냥 발길이 끊기게 되어가지고 끝까지 플레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Witcher 2가 좀 더 그걸 개량시켰다고는 하지만은 그게 나왔을 당시에 제 컴퓨터가 그걸 돌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 적절하게 돌릴 수가 없어서 그냥 에이 그냥 플레이하지 말지 라고 해서 아쉽게도 또 손을 못했고 사실상 Witcher 3 Witcher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그 평가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게임 플레이나 스토리라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간접적으로나마 제가 많이 그 꿰뚫어보고 있긴 하지만은 직접 플레이하지 못했던 만큼 Witcher 3에 대해서도 그냥 공개되고 이제는 출시되고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들 들으면서 또 할인되었을 때 구매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걸로 갈까 했는데 어느 정도로 이제는 이번에 공개된 게임 플레이 영상이 저의 인식을 바꿨냐면은 Witcher 1과 2 비록 1의 경우 이제는 전투 메카닉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손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해야 되겠다 예 Witcher 1과 2를 어떻게든 해가지고 Witcher 3를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 만큼 전투가 훨씬 더 호쾌하게 변했다라는 느낌도 들고 있을 뿐더러 물론 Witcher 2에서도 충분히 1에 비해서는 호쾌하게 변한 만큼 3가 얼마나 변화시킨 건지는 모르겠어요 2를 플레이하지 않았던 만큼 그렇지만은 훨씬 더 액션이 뛰어나 보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가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게임들이 요즘 들어서 이제 오픈 월드 게임일수록 세계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기준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거죠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오픈 월드 인디라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따라잡는 게 실질적으로 인디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로서는 불가능할 테니까요 아니면 그래픽 스타일을 완전히 3D에서 벗어난다거나 해야 되겠지만 지금 좀 여담이었고 전투가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위처 3가 위처 시리즈 자체가 스토리라인 그 뭐지 러시아였는지 모르겠지만 동북 유럽 동북 유럽에 있는 어떤 유크라이나이었나? 그쪽에 인기를 얻고 있던 소설을 배경으로 성인 소설 성인이라고 해서 이제는 저도 정확히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그 뭐 추워 성숙한 성숙한 이야기를 다루는 정치 권력 그 다음에 연애 또한 그냥 그 매스 이펙트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매스 이펙트 내 사랑 연애 뭐 이런 것들이 구현되어 있는 방식이 사실상 좀 어린아이가 봤을 때 하는 그냥 그리고 좀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을 좀 많이 차용하고 있죠 어 그런데에 반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는 위처 시리즈는 그런 이제는 연애를 다루는 게 그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이나 더 이제는 캐주얼하게 다룰 때가 있고 그만큼이나 더 이제는 복잡하게 다룰 때가 있고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스토리라인과 연관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인물들의 어 행동들이나 인물들의 대사 그리고 그 로 인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전개가 되는 전체적인 흐름 이 매우 복잡 다변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는 이제 1, 2에서도 이미 증명이 되었고 3에서 더욱더 이제는 그게 심화되었다고 하니까 어 지금 위처 3 데모를 플레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지금 아주 어설프게나마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리자면 지금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몬스터를 사냥을 게임 플레이 도중에 어느 구간인지는 모르지만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몬스터를 사냥하라는 퀘스트를 받습니다 몬스터를 사냥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그런 다음에 어떤 마을로 갔는데 이 마을에서 어떤 몬스터에 대한 미신 같은 게 막 있습니다 미신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몬스터로 보이는 제가 이미 잡았던 몬스터로 보이는 거에 대한 미신이 막 있고 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억압받고 있는 어 이제는 그러니까 삶이 피피한 이런 식인데 이제는 다른 퀘스트들 막 하다가 다시 또 그 마을로 오게 되면은 제가 그 몬스터를 잡았기 때문에 그 몬스터가 이제는 사라졌다 하면서 그 마을이 이제는 이제는 뭘까요 좀 더 한층 밝아진 듯한 그런 분위기를 드러내는 분명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그리고 암울한 암울한 스토리라인이었는데 이 이야기가 전개된 방식이 어느 정도로 제가 한 행동들이 게임 내의 세계를 좀 변화시켜 나가는지 물론 이제 스토리라인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켜 나간다 라는 건 뭐 이제는 많은 게임들이 지금 해나가려고 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어 뭐랄까요 좀 그러니까 음 방금 말씀드렸던 게 사실상 웬만한 게임들이 다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뭐 어떤 뭔가 존재하고 그 존재로 인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을 어딘가에 미치고 있는데 그 존재를 제거하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다시 이제는 본래의 모습으로 되는 뭐 이런 아주 간단한 변화가 있는 거에 와 달리 아 몬스터를 제거하니까 마을이 이제는 좋은 분위기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딴 데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또 오니까는 마을이 불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 아닌데 어느 정도 인지는 제대로 전달해 드리는 걸로 보여요 그 위쳐3 내의 스토리가 얼마나 역변할 수가 있는지 다 불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막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비록 몬스터가 그 마을에 어떤 뭐 사람들을 이제는 잡아가고 이런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라도 그 몬스터가 옆에 있는 어떤 야만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쩐 호전적인 어떤 마을 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는 걸 사실 또 막아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몬스터를 제거하니까 마을이 어느 중 초반에는 좋아하다가 이제는 그 호전적인 마을로부터 약탈당하고 공격을 받아서 이제는 다 불타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예 이런 거 스토리 내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기대 전체적으로 이런 게 쭉 이제는 그 정도의 복잡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행이 될 수가 있다면 그리고 위쳐2에서 사람들이 플레이했던 거 얘기를 들어보면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예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이름 내의 부재에 달여있는 것처럼 그 야생을 사냥을 다닌다 라는 걸로 아실 수 있다시피 사냥 시스템 또한 막 좀 더 뭐 약간 깊게 파고 들어가가지고 뭐 몬스터를 공격했을 때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리고 흘리고 있기 때문에 도망간다 하더라도 그 피를 이제 추격해가지고 이제는 잡을 수가 있는 뭐 등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쳐3 충분히 제가 음 그냥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라는 거에서 이제는 아 나오면 플레이하고 싶다 라는 걸로 변화시켰은 변화가 되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E3에서 들려왔던 다양한 게임 소식들 중 두고 봐야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고 본다는 게 지금 앞으로 얘기하던 게임들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지금까지 들려왔던 얘기들을 보면은 조금은 냉소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회의적으로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소식들을 다뤄보는 건데요 첫 번째로 노 맨 스카이 작년부터 해서 들려오는 그리고 보여졌던 이 게임의 영상들을 보면은 기가 막히죠 게임의 역사에 게임의 역사를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지도 모르는데 게임 지금까지 있어 왔던 거로부터 뭔가 한 단계 넘어갔다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게임의 디자인 게임의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임 설정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게임 플레이 영상이 나오지 않은 거 누군가 그냥 딱 플레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게 그냥 플레이 되고 있는 영상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은 그냥 개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 개발자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믿는 거 외에는 게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사기치고 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은 너무나도 게임 자체가 뛰어나 보이기 때문에 게임의 역사를 바꾼다 라는 표현을 적절하지 않더라도 그런 표현이 떠오르게 만들 만큼 뭔가 있어 보이는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게임들에 비해서 그냥 한 단계 뭔가 뛰어넘은 듯한 뭔가의 장벽을 하나 뛰어넘은 듯한 그런 게임의 설정을 가지고 있어서 게임 설정을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뛰어나 보이는 만큼 아직은 그걸 믿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이 다 사실이면 좋겠는데 무한히 무한한 세계 랜덤으로 랜덤으로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세계가 무한히 생성이 되기 때문에 끝이 없고 끝이 없는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무한히 생성되는 행성들과 무한히 생성되는 생물과 지형들 행성 내 지형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누구도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을 거다 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절차적으로 생성이 된다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이 조금 과대 포장이 될 수 있냐면 왜 회의적으로 봐야 되냐면 랜덤으로 막 만들어지는 세계들이라서 일단 실질적으로 누구도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는 왠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게 한 사람은 자신이 시작한 행성에서 네모난 바위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 일반화시키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네모난 바위들이 막 널려있는 세계라고 합시다 네모난 바위들이 막 널려있는 세계인데 다른 사람은 네모난 거에다가 그냥 모서리 쪽에 모서리 쪽에 뭔가 툭 튀어나온 바위들로 채워져 있다 하면은 사실 동일한 세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는 그냥 지금 말장난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어떤 사람도 모든 행성들 내에 다 이제는 다른 새로운 생물들이 있을 거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생물들이 막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똑같은 생김새인데 한 행성에는 다리가 네 개 있고 다른 행성에는 다리가 세 개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물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만큼 이건 약간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만큼이나 제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성에서 자원들 수집하고 자신의 우주선 만들고 우주선 타가지고 바로 이제는 우주 바깥으로 로딩 스크린 없이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대로 다른 행성으로 또 실시간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부터가 기가 막힌 거고 그 일단 이게 실시간 멀티플레이 게임이 아니라는 것은 또 이제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 세계 자신이 플레이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다른 어떤 사람 이라 할 수 있는 다른 생물 다른 어떤 NPC NPC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 말이 필요 없어지는데 다른 어떤 뭘까 지적 생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NPC로 채워져 있지만 세계가 이제는 쭉쭉 퍼져나가면서 어 A라는 행성에 제가 먼저다 가장 먼저 제가 탐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A라는 행성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다 라는 게 뜨고 딴 사람이 제 행성을 제 행성으로 오게 제가 방금 탐험한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게 됨으로써 어 내가 그러니까 고달반이 고달반이라 하죠 고달반이 발견한 행성이다 라는 거를 이 사람이 지금 볼 수 있지만은 저를 또 만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맞물리게 될지 어떤 식으로 다 이게 톱니바퀴가 돌아가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이니까 좀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그러면서도 공개된 영상들이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 들어보면은 충분히 어떤 상상조차 가지 않을 어떤 대단한 게임으로 보이는 거는 확실합니다 기다려 봐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레인보우 식스 시지가 공개가 된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지금 알파 상태 프리 알파라고도 언급할 수 있는 건 거의 개발 초창기 단계 멀티플레이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 판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5대5 팀 플레이가 이루어지는데 초반 1분간 초반 1분간 경찰들은 인질이 있는데 다른 게임들에서 그냥 플래그 캡쳐더 플래그에서 깃발 뺏기에서 깃발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그냥 사실 동일한 개념이지만은 실제로 인질 사람으로서 다 모델링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어찌나 그런 깃발 뺏기 게임에서 인질 구출하기 게임에서 경찰들은 초반 1분 동안 어떻게 공약을 할지 막 작전들을 짜고 작전들을 짜고 왼쪽으로 들어갈지 지붕에서 들어갈지 정문으로 돌파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해서 실제로 레인보우식스 예전 2000 거의 막 2006년도 이전에 나왔던 전술을 짤 수 있는 레인보우식스의 느낌을 많이 구현하면서 매력적이게 매력적이게 로 보였구요 그 다음 이제는 1분간 초반 작전을 짜고 있을 동안 경찰들이 범죄자들은 범죄자들은 창문 같은 거에 이제는 뭐라 해야 될까요 나무 판자 같은 걸로 이제는 막 막아내고 함정 같은 것도 깔고 등등 이제는 수비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분이 딱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는 실질적으로 게임 플레이가 시작되면서 경찰들은 인지로 구출하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고 범죄자들은 인지를 계속 잡고 잡고서 뭐 버티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이제는 특이했던 상황이 그 기대를 하게 만들었던 상황이 게임 내에서 그러니까 집 하나에서 한 집에서 모든 게임 플레이가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파괴가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벽 같은 거 총알이 통과하면서 거의 막 90%까지 기둥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외벽 벽에 있는 모서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다 망가지는 모습들이 확인되었고 그 다음 그 후반에 가서 트레일러에서 바닥에다가 폭탄을 설치한 다음에 폭발시켜가지고 지하였나 숨어있는 범죄자들을 위쪽에서부터 공략을 하는 지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간 다음에 상황이 범죄자 2명이 지금 남아있고 경찰은 3명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범죄자 2명이 인지를 잡고서 방 하나에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문 딱 그 방으로 들어가는 문 쪽에 두 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바닥 밑으로 로봇 하나를 보내가지고 지금 범죄자들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이대로 접근하고 이대로 파고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2층으로 올라가서 바닥에 위쪽에서부터 공략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소통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C4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 그냥 벽 부수는 파괴 폭탄을 폭탄을 바닥에 설치하고 서로 이제 하나 둘 셋 폭발을 일으킨다 위쪽에서 공략하고 정문 파고 들어가면서 레인보우 6 가장 최근에 플레이했던 게 거의 2006년 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레인보우 6 베가스 였는데 그때에서도 NPC들에게 명령 내리면서 한꺼번에 동시에 공략한다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전술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게 만들어지게 전술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만들고 전술적으로 플레이한다는 게 실감이 나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레인보우 6 CG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우리가 정문에서 돌파할게 너는 위층에서 공격해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끼리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라면 가능할 수 있을지언정 그냥 아무 멀티플레이 방에 들어갔을 때 더 디비전과 마찬가지로 그런 매끄럽고 깔끔한 전술적인 대화들을 아무도 나누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이크가 다 있는 것 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또한 과제 포장이었고 실질적으로 게임 플레이가 지금 완성되어 있는 정도로 보면 프리알파라고 말하기엔 너무 깔끔해 보여서 좀 이제 거짓된 영상이다 라는 예 그 왓츠 덕스가 E3 2012년에 공개된 그래픽에 비해서 실제 공개되었을 때 많이 하락하게 된 거 이런 것처럼 지금 이제 그냥 그래픽 좀 멋지게 꾸미고 이번 그 딱 한 판을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만 게임이 지금 완성되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다 라는 걸로 인해가지고 레인보우 6CG에 대해서는 역시나 회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어새신 크리드 유니티에 대해서 얘기해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설정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죠 파리에서 벌어지는 프랑스 혁명의 현장 속에서 어새신 암살자 암살단원으로서 이제는 그 뭐랄까 정부를 뒤엎는데 한 역할을 하는 모습들이 그 게임 플레이가 E3에서 공개가 되었는데 일단 유니티가 가장 지금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그래픽이 매우 향상된 것과 파리의 대혁명 그 뭐죠 프랑스 대혁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민중 메카닉이 훨씬 더 발달했다 게임 플레이 내에서 영상 속에 등장했던 그 민중의 크기가 천 NPC가 천명이나 있다고 해주었었는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발매하려 했을 때 인터뷰를 통해서 개발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5천명까지 한 화면 내에서 구현이 가능한 그런 민중 대중 플레이가 가능하려고 한다 가능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그게 구현된다면 좋겠지만 글쎄요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그런게 이제는 장점으로 보였고 코옵 빼놓을 수가 없죠 4명까지 가능한 코옵을 통해가지고 함께 플레이한다고 하는데 이후에 공개된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혼자서 플레이하려면 끝까지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스토리와 관련되어 있는 미션들 중에서 코옵 미션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혼자서 하긴 굉장히 어려울 거고 친구들을 불러오거나 아무나 다른 그냥 멀티플레이 환경 속에서 아무나 불러와가지고 4명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이제는 수월하게 진행되는 4명을 위해서 짜여진 미션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세신 크리드를 함께 플레이할 수 있다는 거 영상만 보더라도 깔끔한 코옵 네가 얘 잡고 나는 얘 잡고 해가지고 깔끔하게 두 마리 들키기 전에 딱 잡는 모습들 어세신 크리드 2 브라더 후드에서 NPC에게 명령 내렸던 것을 이제는 실제로 사람들끼리 맞춰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할 수 있겠지만 어세신 크리드 그러니까 레인보우 6 시지와 더 디비션과 마찬가지로 멀티플레이 들어가게 되면 난잡해집니다 역시나 그러니까 잠입 암살을 해야 되는 미션인데 코옵하기 위해서 지금 불러온 사람이 그냥 막 뛰어가서 병사들 막 확살하기 시작하고 그런 엉망 자신의 게임플레이 경험을 망칠 수도 있을 뿐더러 물론 그런 만큼 친구들과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겠죠 혼자서 했을 때 페네티를 준다라는 뉘앙스를 주진 않을지언정 방금 말한 것처럼 4명에서 코옵을 위한 미션들이 맞춰져 있다면 혼자 했을 때 내가 지금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게 만들었다 라는 거 이거는 좋지 않은 거죠 혼자서 하는 게 기준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코옵을 하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거 매우 멋져 보이고 재미있을 것 같고 사람들과 함께 하면 더욱더 흥미로운 어세신 크리이드 게임플레이가 되겠지만 서도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게임플레이를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엉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좁히려고 할지 아니면 엉망으로 진행되는 거는 게임 플레이어의 탓이라고 말을 하려고 할지 뭐 이런 것들 두고 봐야 되겠죠 이건 역시나 게임플레이가 나올 때까지 어떻게 건드려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담을 하나 또 끼얹어 끼얹어 넣자면 유니티 코어 플레이 하면서 모두 다 남성 캐릭터로 만들었는데 게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 한 명이 트위터였나 인터뷰였나 지금 기억나지 않고 있는데 여성을 지금 디자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린 여성을 집어넣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많은 지금 게임 언론으로부터 게임 모드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보다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부분 또한 있는데 그런 것들 또한 있다는 거 그냥 언급을 했고요 배틀필드 하드라인 이것이 E3 전에 유출이 되면서 E3 내에서 공개된 걸로 인해서 크게 큰 방향을 일으키진 않았는데 게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설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냥 경찰대 도둑 이라는 설정을 배틀필드의 게임 메카닉 속에 집어넣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베타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 직접 플레이하고 있는 영상들까지 봤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배틀필드가 가지고 있는 배틀필드 4의 모드 다라고 지칭을 하기에는 지칭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배틀필드가 배틀필드 4의 분대 시스템 UI창 게임 내 미니맵이라든가 총기 조준점이라든가 분대원들이 미니맵에 표시되는 방식 미션이 뜨는 문구들 전체적인 그래픽은 바꿀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만큼 모드로 모드처럼 보이는 걸 텐데 이런 것들이 다 배틀필드 4에 있던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현재 공개된 걸 보면 그냥 몇 가지 총들 새롭게 달라진 것과 미션이 그냥 다르다 라는 거를 제외하고는 배틀필드 배틀하드라인이 지금 다른 게 없어요 전혀 전혀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비판받는 이유가 전혀 변화한 게 아니니까 경찰대 도둑인데 무슨 경찰들이 RPG를 쏘고 도둑들이 RPG를 쏘고 있고 경찰들은 이제는 자동소총 자동화 소총 같은 걸 들고 있으면서 AK 도둑들이 AK 들고 다니고 배틀필드는 다르게 군용 무기와 민간용 무기들이 분명히 구분이 돼 있는 상황에서 경찰들이 이제는 막 60발을 연발할 수 있는 그런 소총들을 들고 다닌다는 게 이상한 거죠 권총 배틀필드에서 이건 사실 카운터 스트라이크에 좀 더 맞춰져 있는 분위기인데 권총 플레이 아니면 칼부린 플레이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런 걸로 형성돼 있는 게임 플레이가 있죠 배틀필드에서도 권총 플레이만 가능한 맵들 서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실제로 그냥 경찰들은 권총만 쏘고 도둑들도 잘해봤자 뭐 그 뭐지 우지라든가 우지라든가 그러니까 근거리 썸머신건 썸머신건 반자동 소총 정도는 들고 다니게 만들 뿐이지 자동화 소총 군용 무기들을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RPG 들고 다니게 하면서 좀 배틀필드로부터 충분히 멀어지지 않았다 라는게 지금 사람들로부터의 비판입니다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계속해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끝내 배틀필드로부터 그 이상 멀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충분히 멀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에게 그냥 돈을 운반한다라는 미션 하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거를 둘러싸고 있는 경찰과 도둑 이라는 특성을 둘러싸고 있는 미션들이 있다는 걸 제외하고는 전혀 흥미를 가져볼 만한게 아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게임중개소에서 마지막으로 두고볼 소식에서 다루게 될 게임 GTA5 GTA5가 사실 기자회견에서 소니 기자회견에서 PS4로 넘어온다라는 소식만 공개되면서 PC로 넘어온다는 거 확신을 할 수 없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는 언론에서 게임 기사들을 통해가지고 PC로도 이제는 올해 가을까지 발매가 이루어질 거다 라고 이제는 올해 가을 맞나 겨울이었나 어제 올해 안으로 올해 안으로 이제는 PC판이 발매될 거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일단 다른 것들 콘솔 버전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전혀 빼버리고 PC버전만 언급하더라도 예 새롭게 기대하게 된 게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기에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사실상 GTA5를 PC로 발매를 할 수밖에 없어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계속해서 해온 거는 확실하면서도 그 조그만한 불안 이거 항상 락스타가 PC를 이제는 그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게 되면서 이제 GTA 3까지만 하더라도 PC가 핵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콘솔로 돌아서면서 이제 PC가 2차적인 2차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불안한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게 조그만 의심이 있었던 것이 이제 드디어 해결되었다 PC로 발매된다 라는 거 그것도 이후에 이제 E3가 끝나고 나서 금요일 날인가 뭐 한글판까지 발매한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한글판 맞나 한글판 한글판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국내 정발된다 라는 것 또한 이제 확인을 했었고 PC 버전이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아 자막 자막이 있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음 이건 나중에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고 뭐 출시가 다가오고 출시가 되고 나서 또 이제 당연히 게임중개소 같은 곳에서 다루어 볼 텐데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락스타가 PC 버전에 대해서 이제 2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게 GTA4의 엉망진창인 포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예 콘솔에서 딱 그래픽을 보더라도 이 그래픽 카드라면 이 컴퓨터 사양이라면 문제없이 돌아가야 되는데 렉이 발생하고 30fps 겨우 유지가 되고 막 엉망진창이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근래 들어서 30fps 60fps 논쟁이 좀 벌어지는 모습이 보였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 여기서는 깊게 들어가고 싶진 않고 나중에 뭐 다룬다라면 따로 이제는 다루겠고 30fps든 60fps든 뭐 이런 걸 떠나서 부드럽게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게임플레이를 할만한 환경 속에서 이게 지금 아직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고볼 소식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약 판매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PC로 지금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락스타가 이전에 GTA4만 하더라도 PC버전에 대해서 얼마나 좋지 않게 게임을 넘 옮겨왔는지 상기시키시고 상기를 해보면서 상기를 해보면서 발매가 되기를 기다린 다음에 예약 판매 특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약 판매 특전 신경쓰 예 그건 별로 신경쓸 대체로 99.9%는 예약 판매 특전으로 인해서 예약 구매를 한다는 것은 참 좋지 않은 좋지 않은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오길 기다린 다음에 PC버전이 어떤가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어떠한지 발매 이루어지고 나서 하루만 지나면 바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떠한지 PC버전이 얘기해주는 영상들이 인터넷상에 넘쳐나기 때문에 하루정도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매까지 두고 볼 게임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게임 중개소 여러분에게 E3 특집으로서 제가 실망을 했던 소식들과 기대를 하게 된 게임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은 두고 보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사실 세홍지 게임이라고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E3 특집에서 굳이 가져올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두고 볼 소식으로 넣어놨는데 기다려 보고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물론 새롭게 기대하게 된 게임들 또한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기대하게 되었을 뿐이지 여러분께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권장하는 태도는 여러분에게 권장하는 것은 그런 게임들을 또한 다 출시가 되기를 기다리고서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어떠한지를 본 다음에 구매를 하든 플레이를 하든을 결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기대감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이죠 어 네 이렇게 해서 참 E3 특집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었다는 게 좀 그래요 PC 게임에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생각만큼 생각보다 많은 소식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그냥 저의 말만 쭉쭉 언급하면서 그냥 전체적인 E3에서 나왔던 들려왔던 다양한 게임들에 대한 저의 감상평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데 그치게 되었던 것이죠 이번 E3를 통해서 굉장히 어 많은 게임들에 대한 정보를 이번 접할 수가 있었고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기자회견들도 보고 그걸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임 기사들과 게임 영상들을 다 이제는 섭렵하려고 하는 것 또한 매우 피곤하면서도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내년에도 E3가 또 이제는 펼쳐졌을 때 그 외에도 다른 뭐 게임 컨벤션들 컨벤션들이 열렸을 때 그러한 기회 또 가져보면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게임들에 대한 소식들 저의 의견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할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영상 밑에 설명해 직접적으로 이제는 제가 항상 여러분이 보실만한 권장 보실만한 그런 사이트들 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추가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게임 중개소 약간 그냥 하염없이 얘기만 했던 그런 영상이라 지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E3 영상들 이미 보신 분들에게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인 만큼 얼마나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E3를 통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그 E3라는 현상을 현상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는 능력을 경험을 쌓는다라는 의의를 두고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끝까지 저의 얘기 쭉 이어지는 거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주 게임 중개소까지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만나요